안녕하세요 이뜬 볼링을 치면서 여러 방향에 대해 배워볼까요? 좋아요 그럼 시작해봐요 아하 이뜬 공을 굴려봐요 아하 어? 좋은 시도였어요 이뜬 하지만 이끌어져서 공이 왼쪽으로 갔어요 다시 해봐요 이뜬 아하 어? 흠 거의 근접했는데 오른쪽으로 너무 멀리 갔어요 다시 해볼까요 이뜬? 흠흠흠흠 중심을 목표로 해봐요 아하 잘했어요 이뜬 중심에 있는 핀을 쳤네요 흠흠흠 흠흠흠 오 안녕하세요 꼬마이뜬 꼬마이뜬도 볼링을 치고 싶나요? 흠흠 다시 시도해보고 싶어요 오, 거의 근접했어요 꼬마이뜸 하지만 오른쪽으로 넘어갔네요 다시 해볼래요? 이번에는 중심에 있는 핀을 칠 수 있는지 봐요 우와, 잘했어요 꼬마이뜸 중심을 쳤네요 게다가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잘했어요 이뜸 꼬마이뜸 우리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해볼까요? 왼쪽 오른쪽 그리고 중심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뜸 꼬마이뜸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